풍당한 지금 2세트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사실 오늘 두 선수의 경기는 누가 이겨도 사실 너무나 재밌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또 다시 나올까 싶을 정도의 최고의 경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운의 득점이 나올 때마다 백민주 선수 미소를 지었는데 3세트 끝나고 어떤 선수가 웃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백민주 선수의 초구죠. 오늘 두 선수 다 한 번씩 시도를 했는데 득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5쿠션으로 공약해서 두 번 다 짧게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5쿠션으로 시도를 하는 게 좋은데 백민주 선수는 이번에 직접이네요. 바로 갔던 공이 들어갑니다. 선택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회전량을 빼주고 직접 분리각을 만들어내면서 시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득점이 됐고요. 그렇죠. 득점 이후에 지금 빨간 공과 키스가 났던 상황에서 배치가 이렇게 좋게 만들어졌어요. 노란 공이 좋은 위치로 갔고요. 하지만 공치입니다. 이건 놓치기에 너무 아쉬운 장면이에요. 이 정도면 빅볼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긴 쪽으로만 진행이 되면 저 노란 공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큰 완벽한 형태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을 오히려 끌어서 지금 짧게 빠뜨렸습니다. 네. 3세트는 9점이기 때문에 한 점 한 점이 아주 소중합니다. 스롱피아비 엄청난 빅껴치기 네. 좋죠. 들어갑니다. 두 선수가 32강 조별리그 경기라고는 좀 아쉬울 정도로 명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선수는 지금까지만 해도 탑에버리지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롱피아비가 한 점 만들었고요. 얇은 두께를 노리고 있는 스롱피아비 네. 1이닝 타임하우스에 사용합니다. 뒤돌리기 선택을 하려다가 다시 한번 각도를 체크를 하고 있죠.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너무 얇은 두께에 맞으면 오히려 키스의 위험도 생깁니다. 아, 조금은 짧게 진행이 됐네요. 네. 나란히 한 점씩 기록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얇은 두께에 공략이 필요했죠. 앞돌리기로 끌어주면서 자, 키스 오, 이번에 키스 나지 않았어요.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끌어주는 앞돌리기였고요. 네. 지금 좀 끌림이 많이 됐고 우선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서 키스의 위험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또 백민우 선수가 득점을 해냅니다. 그리고 뱅크샷 자, 위치는 좋은데 3뱅크 성공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오, 오늘 두 선수가 시도하는 대로 지금 득점이 되고 있어요. 두 선수는 오늘 이 3세트가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도 완벽한 두께에 맞았죠. 자, 원뱅크 다시 돌아나오면서 들어갑니다. 와, 백민주 선수 또 한 번 연속 뱅크샷 만들어냈고요. 백민주 선수가 팀리그에서 단 한 번도 수롱패아비 선수를 자, 이겼던 적이 없는데 그렇죠. 3번 만나서 3번 모두 올 시즌 패했던 백민주 선수인데요. 오늘을 백민주 선수는 칼을 갈고 있었네요. 그 전에 백민주 선수가 아니에요. 와, 아, 지금 완벽한 스핀볼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5점까지만 기록하겠습니다. 정말 회전량은 많게 작용이 되긴 했는데 자, 이렇게 옆돌리기를 다시 한 번 놓쳤습니다. 너무 하단 당점으로 시도가 되다 보니까 길게 최대한으로 지금 만들어졌다고 봐야 돼요. 몇 세트 이렇게 하이런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롱패아비 횡단 일단 한 점을 또 잘 만들었고요. 수롱패아비 선수도 놓치지 않으면서 다시 득점 약간의 회전량을 이용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정확한 또 각도 진행을 해냈습니다. 지금 매체는 조금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되돌리기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직접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아래쪽 한 쿠션을 더 맞추고 너무나 쉽게 지금 해결해버린 수롱패아비 선수 되돌리기가 아닌 지금 뒤돌리기예요. 이게 뒤돌리기가 나오는 각이군요. 와 그렇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뒤돌리기 각도를 만들어내기 정말 어려운 형태인데 두꺼운 두께를 밀어내면서 내공에 휘어지는 진행으로 득점을 해냈죠. 수롱패아비도 정말 대단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멋진 예술구 같은 득점을 또 해냈는데 바로 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들어가면서 맞는 수롱패아비 선수의 또 아쉬운 공격 이각도에서 더블과 횡단 복합적으로 다 이용을 해봤는데 투쿠션으로 진행이 됐고요. 백민주 석점 남아있습니다. 뒤돌려치기로 여기서 가로막혔네요. 석점 차에서 일단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지 못했고요. 대회전으로 시도했는데 지금 이 키스가 나지 않았더라도 또 목적 구할 키스 사실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수롱패아비 끌어주면서 짧게 만들어야죠. 앞 돌리기 짧게 구사항공 좋습니다. 수롱패아비도 오늘 경기 진다면 너무나 억울할 정도로 좋은 컨디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백민주 선수가 실수가 바로 나오는 순간에 바로 따라 붙어주고 있는 수롱패아비 2점 차 이번에는 네 흰 공 지금은 세워치기인데요. 네 마지막 하하 네 키스 빼내면서 자신감 있게 시도했던 세워치기 자 우선 뭐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수롱패아비 선수도 평상시 정말 어려운 매치들 풀어내는 형태의 모습이 오늘 상당히 좋네요. 득점은 안 나와도 정말 굉장한 선택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백민주 선수 자 키스 와 자 중요한 순간에 한 점 만들어냈습니다. 백민주 나머지 2점 일목적구했던 노란 공을 약간 두께 사용을 하면서 밀어내고 자 내 공을 이렇게 짧게 만드는 키스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네 와 이렇게 또 득점이 만들어졌고요. 자 지금 뒤돌리기 시도는 빨간 공 바로 노란 공 쪽으로 가는 키스가 있는데 백민주 선수가 빼내면서 시도를 한 거죠. 네 그렇지만 뭐 바로 키스가 나고 다시 이렇게 또 행운의 득점 자 피아비 선수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뱅크샷 매치 포인트 아 너무 길게 진행이 됐네요. 아 스롱 피아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2조는 지금 스롱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1승씩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패를 하게 되면은 탈락이 굉장히 또 가능성이 커지겠죠. 네 지금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2조의 선수들이 지금 다 물고 물린 상황이 됐거든요. 자 이제 백민주 선수가 이 경기를 만약에 이기게 되면 자 2승으로 확실한 16강 거의 진출이 확정이 되고요. 아 지금도 마지막에 키스 타이밍이 절묘하게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오늘 뭐 두 선수 아직 경기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추러졌던 LPBA 경기 중에 최고의 빅 경기가 아닌가 네 싶은 공격력이 나와요. 자 아래쪽으로 진행이 그대로 짧게 자 수롱 피아비 선수가 한 번은 공수를 겸비한 지금 플레이를 했는데 우선 완벽하게 지금 수비는 돼 있지 않는 상태인데 자 백민주 선수가 이제 뱅크샷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원뱅크 시도합니다. 다시 한 번 매치 포인트 와 백민주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났네요. 네 백민주 선수가 1세트부터 그 기세를 3세트까지 이어가면서 수롱 피아비 를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네 백민주 선수 자 지금 웰뱅 탑 에버리지의 1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자 지금 엄청난 경기의 대학을 지금 오늘 보여 냈습니다. 네 정말 백민주 선수 이렇게 잘하는 선수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경기를 오늘 펼쳤고요. 네 마지막 원뱅크도 정말 깔끔한 득점이 됐죠. 네 백민주 선수가 A조에서 1위 굳히기에 들어갔고 수롱 피아비가 지금 2패가 되면서 그대로 4위인데 남은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고 나머지 선수와의 좀 여러가지를 따져봐야지 진출을 할 수 있는 수롱 피아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같은 조에 있는 선수들의 경기 결과를 보고 우선 다음라운드 진출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우선 마지막 경기를 수롱 피아비 선수가 또 이겨야죠. 그렇죠. 수롱 피아비 선수가 이렇게 조별리그에서 지금 2패를 기록하게 됐고요. 백민주 선수는 2승을 기록하면서 조 1위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월드 챔피언십 이어지는 일정들도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민주 선수가 수롱 피아비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백창영 해설위원, 저는 장유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